에이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태혜이 나왔다 태혜이 나왔어 아들아 별거 할말은 없고 어머니나인데 한번 들러라 아이고 들러 바빠서 깨는 애를 아이고 아들아 네 몸만 통하면 된다 엊그제 노인정 애가 아주 아주 고소 송을 쳤는데 엊그제 할머니가 이렇게 박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이 그거를 선물을 줬다더라 먹었더니 힘이 난다나 뭐라나 아이고 아들아 엄만 괜찮다 아들아 아빠는 괜찮다 아빠가 저 이장이랑 그 술을 한잔 했는데 아빠가 술이 너무 함께가지고 국어국어를 하나 뿌리려고 이렇게 장해갔는데 그 이장을 만났었는데 이장은 그 모닝케어인가 뭔가 그거를 하나를 먹고서 슈치방 뛰어 괜찮대 괜찮대 근데 아빠가 그 장에 가가지고 북어를 이렇게 쫙쫙쫙 뛰어다가 그거 먹으면 아빠는 괜찮냐 모닝케어인가 그거 필요없어 아빠는 괜찮냐 너만 잘 살면 돼요